자 의사표시 가볼까 이제 의사표시 법률 목적이 아니라 여기가 의사표시 인데 여기 의사표시 오타네 이렇게 오타도 잡아보고 자 이제 비즈니 한번 와볼래요 비즈니 자 비즈니는 우리 여러분들 공부했죠 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례를 넣어볼까 사례 여기다가 사례 사례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케이스 자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집을 누구한테요 을료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뭐 했어요 증여를 의사를 표시했다 이거죠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분리치함을 표의자가 알고 있죠 이해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나와요 누가 나와요 병이 나오겠죠 그죠 제3자가 나옵니다 제3자가 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즈니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 그죠 네 여기 예외가 뭐가 있죠 빨간색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를 취소로 나오면 안 됩니다 상할 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상할 수가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인데 이 시험을 28회 때 27회 때 하고 33회 때인가 지문을 넣었어요 둘 다 취소로 나온 거야 이게 취소가 나오면 안 돼 얘는 무효 사유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질문 질문입니다 숙제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병이죠 이 집에 소유권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위라고 하나 경우 경우의 수 아니 숫자 하면 안 되지 수해야 되지 자 수 이걸 한번 찾아 볼래요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자 원칙은 유효 예외로 상할 수는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병이라는 사람 아니 의리를 먼저 넣어볼게요 한번 해봐요 자 의리 선의 플러스 그 다음에 무과실이야 그렇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지 상할 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요 그럼 선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병이 악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있다 원폐물 보치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뒤는요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다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의리 음의 선인데 플러스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네 상 알 수도 있었다 알 수도 있었다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요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해 제대로 못 맞히네 병이 악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알겠죠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얘는 무조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원폐물 보치 얘가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럼 병은 선악을 따져야 안 따져야 돼 선이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악이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경우의 수가 정말 이해 돼요 자 그러면 3번 또 할까 의리 악이네 의리 악이요 의리 악이라고 그럼 의리 악이면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누가 의리 그럼 이때 병은 병이 선이요 선이요 병이 지워야 돼 잘못 썼다고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선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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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악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얘나 얘나 같은 문장이야 선이 선 아기 선이 아기 얘 취득하고 얜 취득하는데 악이는 안 되는 거지 앞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 과실이 있었으니까 얘는 의리 뭐예요 상대방 알았잖아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한 거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분석할 수 있다면 비즈니 의사표준 이 상할수를 다 안 거야 이걸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걸 숙제예요 집에 가서 연구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에라이 씨던자 불고 마라 그러면 영원히 내 것이 안 돼 맨날 입으로 앵무새처럼 상할수만 하는 거야 상할수만 모여 상할수만 모여 여기 사례가 나오면 못 맞춰 뜻을 모르니까 이걸 분석해라고 알아들었죠 자 진이가 뭐예요 진이가 진이가 뭐 민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민총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진이가 뭐예요 생각 진적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사항을 말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별 표시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거나 지문에 당시 상황에 최선이란 글자가 나와 그죠 아니면 다른 말로 외포란 글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비즈니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의 질서다 아니다 아니다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야 눈을 확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고 비즈니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같은 게 아니지 그래서 비즈니가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같다고 하면 아 참아 이 사람들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다 안 하다 아 일치한다니까 뭐 안 하다고 그래 계속 일치하다 아니 일치한데 여기 일치하잖아요 일치한데 얘는 불일치하잖아 그러니까 강박은 비즈니가 아니라는 거고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대리권 남용 별 표시 비즈니 유치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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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남용 횡령 기억나요 횡령이 됐어요 횡령 그럼 횡령이 되면 어떻게 돼 비즈니를 유치 적용하니까 대리권을 남용하더라도 남용하더라도 원칙은 유효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도시약 누가 싸 본인이 싸가지고 대리인 잡으러 가야 되고 예외입니다 예외는 뭐가 들어온다 상 알 수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결론은 이걸 물어볼 수가 있고 이거요 물어볼 때 이게 처음에 물어볼 때는 이걸 내요 대리권이 남용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OX O 다시 할게요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꿀꺽 먹고 튀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OX O 그렇게 나오면 헷갈려 이제 맞는 지문인데 다시 해볼게요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먹었죠 행정에서 날랐죠 그런데 본인이 책임지래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왜 107조 비진위를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원칙이 뭐기 때문에 유효이기 때문에 상할 수가 되면 무효지만 알겠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이거 예원해야 되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유효 무효 유효 왜 적용되지 않아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강요했다 지시했다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건 기억하고요 상할수 무효가 되는 거고 대출 대출 잘 나와 대출 조심할 거 지문장에 대출로 보이면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끝털이 양해라는 글자가 보이면 양해랑 지문이 꼭 들어오면 통정 허위로 뭐가 돼요 무효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대출이란 글자가 보이면 비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점은 이걸 좋아합니다 비진인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출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거든요 다만 양해 자란 글자가 나오면 조심할 거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선의는 이미 이야기 해버렸죠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3자 선의이면 족하죠 무과실까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그래서 비통착사강의 제3자는 무조건 선의만 따져 무과실은 따지지 않는다고 자 선의는 추정된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의리요 의리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 선이면 얘 선이면 소유권 취득 해볼지 얘가 그럼 얘가 악이어야 소유권 취득 못해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입증해 갑이 입증하지 뭔 의리 입증하고 참 난리여 이걸 이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많이 써가지고 헷갈린 거야 이게? 아 그래요? 쓰지 마 안 써도 된다고 자 이해 돼요? 비지니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시험이 다 이거예요 이거 위에는 전혀 없어요 이 한장 민법에 이것만 나온다고 비지니는 나오면 근데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야 이게 32회 때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32회 때가 무효를 뭘로 바꿔가지고 여기 치소로 바꿔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좀 무효인지 치소인지 구별하는데 이것만 두 번 울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만 좀 정리를 해놓으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통정으로 오면 통정의 표시는 무조건 뭐겠어요? 시험이 통정은 시험에 나올 게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자 여기 보면 이거 3자 어디 가니? 이거 이거 4번 이거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 나오죠? 지금 여기다가 후추상의 일손 무이익 보여요? 이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나오고 호흡을 맞춰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들 외우세요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물어볼까요? 가등기권자 보호 돼야 안 돼요? 가등기권자 보호되냐고? 되죠? 파산관제는? 되죠? 저당권자는? 왜?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으면 무조건 보호를 시켜놔라고 여기 없는 사람 신선한 사람들이 나와요 신선한 사람들 채무자는 보호해 안 해요? 채무자 보호해? 이 무자가 뭘까? 여기 채무자 아닌가? 수익자는 보호돼야 안 돼? 수익자 여기 수익자 3자 3자를 위한 게 아니라 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울고 본 놈이 여기서 가장 많이 울고 먹는 게 파산관제인이에요 파산관제인은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선이 이어야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선이 3자니까 이 선의의 기준점은 누가 기준이에요? 총 채권자 채권자를 기준에서 판단을 하지만 일단 파산관제는 보호된다 선의의 기준점은 총 채권자 일단 써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일이 모두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한 5년 걸린다고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귀에 익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래 걸려가지고 나중에 시간은 많이 걸려요 2, 3년 걸린다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보증인 보호예요? 보자 보자 보증인은 보호돼 안 돼? 안 돼 또? 환장하고 있네 보증인도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가등기권자 저당권자 압류과압류권자 뭔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보호를 시켜라고 후순위 지상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오케이 요건 추심이죠? 상속인 요건 회사 일반채권자 손해배사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울고 먹는 애들이 요구하고 가등기권자 보호되는 거예요 경락받은 사람 보호돼 안 돼? 저당권자도 잘 나오는데 저당권자도 보호된다 단 선의가 된다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통정의 당사자는 언제나 뭐가 돼요? 물법 근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아까 나왔던 채권자 치소권 채권자 모두 가능하다 그림 기억나요 그거? 그림 아니 통정에서 내가 항상 그림 그려준 거 안 그리고 싶어서 지저분하다면서요 A란 채권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누가 있어? 갑 강제지평을 당할 수 있죠 그럼 가장 매매하죠 그러고 나서 의리 또 뭐예요? 또 팔죠 병 요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통정은 누가 한 거야? 갑하고 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을 보호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무효죠 언제나 무효니까 무효이지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선의죠 선의로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보호되죠? 이런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일 때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무과실 무과실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 그렇죠? 세 번째 선의 삼자는 보호를 받지만 선의 삼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의 삼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 세 가지가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례가 나오면 사례가 나오면 아마 이게 답일 거예요 사례가 나오면 단순히 물어보면 보호되는 삼자 보호되지 않는 삼자가 답일 거고요 이건요 알아서 듣죠? 좀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 이게 사례가 하나 보호되는 삼자 하나 통정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은익행위 이게 시험이죠 물어볼까요? 물어볼게요 물꽃 넘어가 볼게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등기 원인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원인을 뭐라고요? 다른 걸로 기재를 했어요 다른 등기 원인으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되면 유효, 무효? 유효 그게 은익행위예요 원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세가 비싸니까 가장 매매를 했죠 그런데 증여로 넘어가도 그 등기는 유효 매매로 넘어가도 그 등기는 유효죠 갈 사람한테 간 거잖아요 실체 관계는 부합된 거죠 그러면 증여서로 추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 자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다른 걸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증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증여를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은익행위라고 해요 은익행위는 유효 그 다음에 가장 매매는 뭐가 돼요? 무효 그런데 등기는 유효 뭐요? 유효 왜 유효인지 아시겠죠? 아니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야 아들도 받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죠? 제가 세 번에 이야기했죠? 아버지는 돈이 많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천수 살다가 가셔야지 뭐 어떻게 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얘한테 뭘 해요? 증여를 하든 또는 매매를 하든 어차피 등기가 넘어올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럼 은익행위 증여로 등기 가장 매매로 매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올 사람한테 온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실체 관계에 뭐가 됐다? 부합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죠? 다시 팔았죠 병한테 얘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언폐물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매매는 뭐예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는 유효 악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끝 그게 은익행위예요 그래서 이 은익행위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사례형 하나 통정의 표시 문제가 나올 게 딱 3개예요 그것 위에는 나올 게 없다고요 그런데 통정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무조건 지문이라도 들어갑니다 통정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차고라는 거 아시죠? 차고도 기똥차게 좋아하죠 애도요 차고하고 좋아합니다 통정도 좋아하고 자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 우선은 그 다음 질문에 붙잡고 싶다면